솔라, 이건 실례야. 야, 왜? 둘러버렸잖아, 회장님이. 예, 아무리 손 대지 말지. 왜 값나 보인다? 그치? 왜 값나 보인다? 선로야. 어쩌죠? 놓쳐서 깨져버렸네.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. 남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? 갑자기 쳐들어오다뇨. 말버릇이 없네. 어머니가 초대해서 온 손님한테. 식사 준비하는 동안 와인하도. 이게... 왜... 죄송해요. 제가 실수했어요. 처음에 아는 것 같은 날과? tested Zachения? 아침에 아는 것 같은데. 오늘의 경력을 지켜버렸네. 아침에 푸짐한 강하게 되네요.